여러분이 이번에 할 게임은 엉터리 속담 게임입니다. 엉터리 속담 게임? 토끼 머리띠를 한 반달곰이 썰매를 타다 엉덩방을 찢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담을 만들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토끼 머리띠를 한 반달곰이를 정아가 동작만 이용해서 주어부를 설명하시면 되고 한 분은 수로부. 썰매를 타다 엉덩방을 찢는 데서 설명하셔서 엉터리 속담을 마치시면 됩니다. 해볼만하다, 나는 리얼 속담인 줄 알았는데. 형이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뒤에서 설명해줄까? 형 앞에 꺼내요. 형 뭐가 되나요? 형이 봤을 때. 시작! 내가 주어지? 아, 잠깐만. 여자. 여자 사람? 아니지. 가발. 머리카락. 길어. 나쁜데. 공주. 유재석. 아니야, 아니야. 머리가 긴. 메뚜기. 메뚜기. 머리가 긴 메뚜기. 배앗, 배탈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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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인 그래. 오, 야, 이거 잘한다. 좋았어. 좋아. 알통. 근육맨. 근육맨이. 강아지, 근육난 강아지. 근육난 강아지가. 야, 이거 추적스럽다. 야, 스트레칭. 요가. 스트레칭. 요가. 스트레칭. 요가. 요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 하실게요. 이남 경주? 필라테스. 아, 설명 잘한다. 방울에 끼면서 필라테스. 오케이. 오 마이 갓.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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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